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시죠? 그분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외국 소적 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책들 찾아봤고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이 바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주변에 암 환자분들 있으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에요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의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후 암 환자의 성공 생존율,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제 암 수술의 권위자가 4천여 건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그들이 수술 이후에 오래 살았느냐 그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2% 정도만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다고 해요 2009년에 13개월 시안부 위안 선고를 받았고요 13개월 시안부 위안 선고를 받고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지 않고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이 대체 뭐고 우리가 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안부 13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사기 위암인 상태였고요 2009년에 발견한 당시에 암 크기는 무려 7cm였어요 이 암이 근데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림프절 두 곳과 간 세 곳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이제 슬슬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항암제 흔히만에 표준치료라고 하죠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항암제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치료 거부하고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항암치료와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위암은 거의 중앙부에만 절반 크기로 반이 줄어든 상태였고 전이된 림프절 한 곳은 완전히 암이 사라졌고요 또 다른 한 곳도 최초 발견 크기 대비해서 3분의 1 크기로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고장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6개월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지고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맞구나 하고 계속 시행한 결과 암이 낫게 된 겁니다 2012년 9월에는요 남은 위에 남아있던 암을 적출해내기로 결정을 해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암이 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내 몸이 조금 이제 면역체계나 이런 수술을 견딜만한 몸이 되니까 나무나무를 이제 그냥 이제 어떻게 잘라내자 그걸 결정한 거죠 그래서 2012년 9월에 위에 있던 암을 적출해내는데 아 참 해피엔딩이 아닌 게 2013년 2월에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 림프제에서 재발을 해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암 치료를 했냐 이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죠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합니다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가능한 범위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해요 이 가능한 범위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3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요법과 생활관리 항암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면역력 중약 마커의 단계로 조정을 하구요 다섯번째는 이 증상이나 이 암의 그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능한 범위에 3대 치료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번째 또다시 식사요법과 생활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항암제도 하구요 그리고 이제 여덟번째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요법 생활관리 정기검진을 받아서 암이 계속 커지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9가지의 9단계의 암치료 큰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9단계를 거치시면 이 책의 저자죠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이 9단계의 큰 치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암을 모두 없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의학 병원의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병행을 한 거예요 핵심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요 여기서 암을 개선한다는 것은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암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2분위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식사요법을 뭐냐 식사요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이라고 합니다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8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 그 8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소금기 소금기는 재료에 가깝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 드실 때 이 소금기 소금 최대한 치지 않으시고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다 이건 또 뭐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섭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요구르트 해조류 보섬유를 섭취한다 여기서 요구르트는 여러분들 그 시판에 파는 그런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르트는요 첨가물과 설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통 발효 그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드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맥주 효모가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라고 생각하시고 맥주 드시면 안됩니다 맥주 효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섭취해라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활용하라 그 여덟 번째 자연수를 섭취하라 이 여덟 가지가 와타요식 암식사요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 여덟 가지를 딱 듣고 나서 어느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여덟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염분은 재료가 염분은 재료를 가깝게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와타요식 암식사요법 병원 가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표준치료를 구정한 게 아니에요 병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책 리뷰를 좀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나 해줬으면 하는 책들 주제들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매일은 못하겠지만 종종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장일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성장해서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기암이 사라진 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그 식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의사선생님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라고 하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죠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실제 암 선고를 받았던 시안부 선고를 받았던 환자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고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안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모두 암이 나은 상태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칙 첫 번째는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입니다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염분이라는 것은 소금을 얘기하죠 소금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세포 안과 밖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세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균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 이 칼륨과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포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암의 발생 악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덧붙여서 이분이 이제 위암 환자였거든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염분이 높은 식사는 위벽을 헐게 한다는 거죠 위벽이 헐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팔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워서 암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 뵙기도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송정승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염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조한 게 또 1번에 있는 것이 이분이 위암 환자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이 아니니까 난 소금 많이 먹어야지 이건 아니고요 위암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염분이 높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위암 환자에게 특히 더 나쁠 수 있고 일반적인 암 환자에게도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암의 발생이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제로에 가깝게 영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소금을 일부러 먹거나 소금을 따로 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식재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 따로 소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미 염분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평상시에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금이나 간장이 없다면 나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조금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 소금이나 간장 염분이 있는 것들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고 나는 먹을 수밖에 없다 안 먹고는 죽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굳이 먹어야겠다면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염 간장이라는 것은요 만드는 법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염 간장에다가 같은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간장에다가 식초나 이런 레몬즙을 섞어주면 염도가 희석이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간장에 약 4분의 1 정도로 염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초가 식초나 레몬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맛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간장에 이런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서 신맛이 감이 되면서 간장 맛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간장 없이는 못 산다 간장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타셔가지고 많이 타면 좋겠죠 물론 짠맛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명란젓과 같이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염장식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원경이라는 의사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우리 냉장고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먹는 가장 위험한 암환자에게 위험한 식품 중 하나가 젓갈류라고 말해서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젓갈하면 우리나라 정통식품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들려나 했는데 이렇게 염분 염장식품들은 암에 치명적입니다 암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젓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좀 삼가시면 좋습니다 연어 알 연어 알 같이 일본에서 많이 먹나 봐요 연어 알을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이런 것도 간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각종 양념이 들어가는 절임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치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림 반찬이나 건어물 이런 것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이제 이게 바람 음식이야?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죠 저도 불편한데 실제로 이게 뭐 WHO에 들어가면은 이 김치가 암 위염 식품으로 있더라고요 최근에 무찬신 원장님과 인터뷰 했을 때도 이 김치를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발효 식품으로서 좋은 영양 성분도 많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다 저는 김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튀긴 어묵 햄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는 이런 가공식품에는 화학식품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성분표 우리가 사 먹는 그 가공식품에는 다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뭐 칼로리가 얼마고 여기 뭐 돼지고기가 얼마 들어있고 닭고기가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조미료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죠 그 다음에 뭐 방부제 뭐 음식 상하지 말라고 가공식품 상하지 말라고 변실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조미료의 주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은 짠맛이 나지 않아도 끝에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이미 염분이 함유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가공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신 분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 소량 먹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민감하신 분들 표준치에서 벗어나는 극단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아주 미량 소량이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이거 다 뭐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 아니야? 물론 허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항상 그런 뭐 어묵이나 햄 소세지 뭐 기타 등등 가공식품 사실때 그 성분표 보시고 뭘로 만들었는지 보시고 그것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들 위주로 이제 사시면은 조금 비싸도 그 건강을 지키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삼가하면서 칼륨을 섭취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륨은요 그 문찬신 원장님에 따르면은 어 세포가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었을 때 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칼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칼륨이 있어야지만 세포가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안으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칼륨 섭취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고구마 고구마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염분을 삼가하면서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고구마 같은 것들 같이 섭취하시면은 우리 이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먹어야 됩니다 따로 소금이나 간장을 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하다면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넣어서 먹자 젓갈 같은 짠 음식들도 먹지 말자 그리고 가공식품도 먹지 말자 이것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소금간장 안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어도 이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찍어 먹는다든지 일부러 그것을 뭐 따로 반찬 간장 종지 뭐 이런 데 넣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금지시켜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거하는데 암을 이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소금 좀 덜 먹고 간장 좀 덜 먹는데 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책을 쓰셨습니다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의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환자의 생존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에 13개월의 시안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4기 위암 환자가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것만 해서 암이 사라졌냐 이건 아니고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면서 거기에 식사요법을 같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안 해야지 이 생각하시고 계셨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럼 병원 치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제한입니다 즉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 동물성 식품이란 건 뭐냐면 어폐류 닭고기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 돼지 양 이런 네발 보행 동물의 고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 돼지 양고기 같은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과다 섭취가 암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월터 윌릭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가 뭐였냐 쇠고기 살코기 부위를 매일 먹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매일 먹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2.5배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주된 원인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이며 담즙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분해와 합성이 완성하게 진행되어야지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식품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자신의 몸에 맞도록 재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만 달라져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우리 몸에 하게 되는데 이때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잘 재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재합성 과정에서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형이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냐 이런 문제 없겠지만 유전자 배열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겠죠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결국은 암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거죠 과다한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에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이 혈관 벽에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한 세포를 제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LDL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을 처리하느라 모든 에너지 써버리면 당연하게도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하는 세포 처리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암식사요법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성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대사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채식만 먹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닭고기나 어폐류 같이 이런 네발 짐승 고기가 아니고 뭐 두발이라든지 아니 해산물 이런 걸로 써 1일 1회 섭취할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장하고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기의 과다 섭취 고기의 과다 섭취는 결과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고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환경 이런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사실상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어떻게 하느냐 닭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어폐류를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는 겁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은 연한살이나 껍질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폐류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새우 개 오징어 문어 조개류 이런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화하여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미오글로빈 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개 정도를 섭취해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곡물이나 조개껍데기 등 자연사료를 먹고 반복해서 닭이 나는 달걀을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좋은 달걀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마트나 슈퍼 같은 데 가면 달걀을 살 수가 있죠 이 달걀이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달걀에는요 이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있어요 이 난각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달걀과 오른쪽 달걀을 보세요 아무 숫자나 글자가 써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 왼쪽에 있는 달걀은 1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달걀은 4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달걀들은 이렇게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고 끝에 숫자가 1 2 3 4 이 4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써있습니다 왜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달걀 껍데기 번호를 읽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숫자 4개는 산란일자를 의미합니다 언제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보면 1124라고 돼 있잖아요 11월 24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누가 생산했냐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육환경번호라고 해서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알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즉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인 거예요 그럼 1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진 닭이냐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된 닭입니다 제곱미터당 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2번 계란은 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1번은 케이지 자체가 없고 아예 방목장에서 키운 거고 2번은 케이지 축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9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습니다 3번 계란은 3번 계란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인데요 제곱미터당 13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어요 4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달걀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면 4번 달걀이에요 이 4번 달걀은 제곱미터당 20마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닭장 그 공장에서 막 그 뉴스같은 나오면 막 조그만 공간에 닭이 막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알랐잖아요 그게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무려 20마리 이 제곱미터당 20마리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1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 1미터인 그 공간에 20마리의 닭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닭이 왔다갔다 박목장에서 박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곱미터당 1마리 이 닭은 또 박목되어 있으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지렁이도 먹고 벌레도 먹는단 말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닭장에 딱 갇혀가지고 제곱미터당 20마리 그럼 이 닭이 일단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달걀에도 당연히 다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닭이 낳은 계란은 아무래도 성분 이런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란 먹을 때는 아무 계란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번 계란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1번과 2번을 먹어봤어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서 1번과 2번의 계란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4번과 다릅니다 이마트에서 그래도 조금 행사할 때 보면은 2번 계란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싸다는 게 평소보다 싸다 4번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천원인가 2천원 정도 차이였나 그 한 판 30개 그래서 저는 그때 2번 계란을 사서 먹어봤는데 알고 먹으면 확실히 4번보다는 1번이나 2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 사실 때도 뭐 그냥 아무거나 보고 사지 마시고 이걸 꼭 보시고 끝에 숫자가 뭔지를 보고 달걀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고기는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함으로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1인 1사람의 1인 권장량 보통 사람의 1인 권장량보다는 절반 정도만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그렇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닭고기나 어페류나 생선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 일단 계란부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판 30개 기준으로 2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비쌌던 거 생각나거든요 그때 뭐 행사에서 좀 싼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란 한 개당 한 100원 정도 비싸다고 봐도 충분히 이거는 먹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발 날린 고기를 먹지 말자 닭고기를 먹자 어 혹은 뭐 문어나 오징어나 조개류 이런 걸 먹자 오늘부터 이렇게 좀 식단을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또 암이 생기지 않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만큼 우리 삶을 조금씩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8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지난 번 영상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이제 썼고요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안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코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의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시고 아 나 이제 방사선 항암 수술 안 할 거야 나는 밥만 잘 먹어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세 번째 세 번째 원칙은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암 전문의 선생님이나 다른 건강 도서 저자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촬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먹는 것에 비롯되는 경우가 있고 그 먹는 것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게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 원칙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슨 요법이나 고다 요법 등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사 요법들을 보면요 이 요법들의 핵심은 전부 다 채소와 과일의 대량 섭취가 주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슨 요법과 고다 요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이 거슨 요법은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한 요법인데 저염 식단과 커피 관장 등으로 신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서 암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거슨 요법도 한번 관련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다 요법은 소식과 생식이 중심이 되는 요법입니다 하루에 900kcal에 불과한 소식 요법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고다 요법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법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암투병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한 시간 간격으로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마시고 온몸에 퍼진 전이 암을 약 6개월 만에 극복한 사례가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암을 대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건 뭐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효과를 받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암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체내 물질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채소과일은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 영양들이 채소과일이 많기 때문에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럼 이게 암을 촉진시키거나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 채소과일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칼륨을 많이 먹게 되고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트륨, 독소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럼 채소과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책의 저자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선한 채소과일을 하루에 주스 1.5리터, 주스 이하의 요리 등으로 350g에서 500g 정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도 한 종류, 내가 좋아하는 채소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채소과일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채소과일 10가지 이상을 선택해놓고 이것을 주스로 갈라서 마시고 또 요리에 넣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주스에 사용하는 추천 채소과일을 말씀드리면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근, 양배추, 소송채, 토마토, 피망, 샐러리, 파슬리, 무, 무입, 숭무, 숯갓, 배추,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고요 과일은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라임, 이런 감귤류와 사과, 키위, 바나나, 딸기, 감, 수박, 멜론, 포도 사실 이제 예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10종류 이상 섞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 채소과일들은 요리에 섞어서 먹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철에 나는 것이나 좋아하는 채소과일을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착즙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건강에 대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 인터뷰 해보면 착즙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착즙기가 물만 딱 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 찌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착즙기로 주스를 짜서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즙기 사용이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라 믹서기에 갈리면 식이섬유도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믹서기 사용을 권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는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주스 만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갈아놓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들어 마실수록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2, 3회로 나누어 마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소 과일을 선택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농약이나 저농약 그리고 유기농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하기 힘들 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무농약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이럴 땐 어떡하느냐 이 채소 과일을 잘 씻어가지고 반나절이나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어지간한 잔류농약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뿌리채소는 만약 이게 무능량이다 이렇다면 껍질째 다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을 말씀드리면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식품으로 천연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권장하는 방법은 착즙기로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채소 과일을 요리에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채소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많은 저자분들 혹은 암을 이기신 분들 인터뷰 해보면 이 채소 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타민 영양 보충제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사 드시지 마시고 채소 과일 그 돈으로 채소 과일 사서 드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8가지 원칙 중에서 4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4천여 건의 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살리고 암을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다시 생겨서 죽거나 이런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들이 무려 52%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 표준 치료라고 하죠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암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인데요 2009년에 13개월 시암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시암부 위암을 선고받은 이 암들이 싹 없어지고 모두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 식사 원칙 8가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이분들이 병원 치료 받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어? 표준 치료 흔히 말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거 거부하고 먹는 걸로만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행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대한 병원들을 치료 받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식사 이 식사를 바꾸면은 암 생존율이 그리고 정말 그 말기암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 원칙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 섭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채소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칙 네 번째로 따로 뽑아서 또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은 이 채소과일 단순히 먹으라는 거 외에도 이 배아 성분과 콩과 뿌리 채소를 따로 더 챙겨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성분 배아 성분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좀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제목을 봤을 때 이 배아 성분이 대체 뭐야? 이랬거든요 이 배아 성분이 뭐냐면요 쌀의 배아 부분이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을 먹잖아요 백미를 먹는데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 대부분 깎여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쌀의 배아 부분에는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니그난, 피틴 이런 아주 암환자분들에게 좋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좋죠 이런 유효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쌀의 배아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왼쪽을 보시면 쌀이죠 우리가 도정을 하기 전에 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흰쌀밥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많이 먹는 그 쌀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약간 기다란 타원의 그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배아라고 써있죠 그 부분이 바로 배아입니다 이 부분이 배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은 이 배아와 외피를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의 그 부분만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쌀의 배아 부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쌀의 배아 부분에 있는 성분들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9는 곡물의 주성분인 당질의 대사를 도와줍니다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백미 말고 현미 드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쌀 눈 배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양분이 무려 66%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흰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66%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 34%인데 그마저도 쌀결하는 부분이 29%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6%, 29% 더하면은 거의 이제 9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흰쌀밥은 백미라는 부분은 이 쌀 눈과 쌀결을 다 벗겨낸 부분, 제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쌀이 가지고 있는 95%의 영양분을 다 우리는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빈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5%밖에 섭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만한 그 쌀밥 이것을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 쌀 눈과 쌀결을 최대한 살리신 그 현미 그 부분을 섭취하셔야지만 쌀이 갖고 있는 95%의 영양분을 다 벗겨낸 부분을 다 먹는 거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뭐 그 현미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걸 봤냐면은 이 쌀 눈 있잖아요 쌀 눈을 따로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처럼 해가지고 이 쌀 눈 쌀 눈만 모아놓은 것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그 영양제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먹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정말 이게 따로 먹을 만큼의 영양적인 가치가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쌀 눈 따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암이라는 것은요 본래 신체의 영양대사 장애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돕는 성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암 식사요법의 기본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먹는 주식으로 배아 부분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쌀 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영양대사 장애 대사를 돕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 바라현미 배아미 통밀빵 통밀파스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고요 또 백미를 드시더라도 백미를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백미를 먹어야겠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최대한 잡곡을 많이 섞으셔서 혼합곡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현미 먹자 현미 먹자 하는데 엄마가 별로 현미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현미가 약간 맛적인 부분이나 그 입안에서의 아무래도 좀 거칠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지 않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기밥솥에서 현미코스로 밥을 지으면 백미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쌀 불리는 시간을 백미보다 훨씬 넉넉하게 가능한 한 하룻밤 정도 담가 두면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가 참 좋은데 현미가 주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현미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현미의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백미를 먹을 때는요 강판에 간 무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에는 당질의 소화유소인 디아스타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당질의 대사를 돕습니다 백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질 대사에 대한 그 문제의 부분을 이 강판에 간 무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현미나 배합미를 먹을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농약 부분인데요 이 배합 부분이 아무래도 껍데기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에 농약 성분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의 그 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농약 저농약 현미를 선택하셔라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두나 팥 콩류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E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요 강한 항산화 작용과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그 논문이 실려져 있어요 그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암을 얼마나 억제한지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여기다 씻을 수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또나 두부 같은 것을 먹으면 좋아요 다 콩으로 만든 것들이죠 저도 나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식품들도 식이섬유나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최소 1회 이상씩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백미가 아닌 현미를 통해 배아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무농약으로 지은 쌀을 현미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콩이나 뿌리채소 같은 것도 좋으니까 반찬으로 활용하셔서 드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현미가 좋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식감에 대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따로 먹느니 차라리 내가 매일 먹는 그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면 충분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드를 섭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밥그릇에 그 밥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은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암 전문의입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이후에 암환자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는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 13개월 시암부 위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모두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은 병원 치료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식사만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암환자 분이 있으시다면 병원 치료 이제 안 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식사를 하면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요쿠르트 해조류 버섯류 섭취입니다 이 요쿠르트와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쿠르트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유해균을 억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화이성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 장만 보더라도 우리 면역을 얼마나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각각 받는 영역 중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좋고 그러면 이게 암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산균인 거죠 이 유산균이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려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해조류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후코이단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칼륨 칼슘 철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알긴삭 등의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하시면 이 항암제의 안 좋은 힘든 항암제 그 부작용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등의 버섯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베타글루칸은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장의 파이어판을 자극해서 림프구 수치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면 항암치료할 때 림프구 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를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히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 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버섯류 모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이고 장에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몸속 여분의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투병을 지원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0g 정도 가능하면은 500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서 맛이 없어서 난 못 먹겠다 라는 분들은 꿀을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레몬즙을 뿌리거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 야구르트 드시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설탕 당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요구르트에 설탕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이제 야구르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많이 먹는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무심코 집었을 때 일반적인 야구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구르트의 맛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들어있는 야구르트를 보시면 당류가 29g 29g 들어있습니다 1일 영양선분 기준치에 29%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 먹어주면 하루에 내가 당을 섭취할 때 양의 29%를 충족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도 38g이 들어있습니다 당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구르트에 굉장히 많은 설탕 당류가 들어있다 제일 오른쪽 야구르트는 덜 들어가 있는데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영양정보를 항상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야구르트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야구르트가 얼마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암환자 같은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야구르트를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섭취시 주의할 점은 방목 낙농 을 통한 양질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우유라는 것은 햇볕을 쪼이며 잘 운동하고 신선한 목초와 곡류를 사료로 먹은 젖소에서 출산 후 충분한 기간 경과 후 짠 우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들은 이런 우유가 아닌 거예요 약간 산업화된 그 축산화 축산 환경에서 막 우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젖소들이 막 많은 뭐 밥과 많은 이제 첨가물이라고 했나요 약들을 먹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짠 우유란 말이죠 그런 우유를 드시면 안되고요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환경 속에서 이런 양질의 우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다른 저자분들 인터뷰할 때 들은 정보에 따르면은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약후루트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된다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산균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산균 제품들이 많죠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다양한 유산균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질의 우유에서 짠 약후루트 구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설탕 없는 약후루트 플레인 약후루트 찾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혹은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유산균 영양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역 톳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역 같은 게 특히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랑 인터뷰를 하셨던 김은하 약사님도 미역을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유방암이 나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해조류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 종류씩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버섯류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매일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구르트 요구르트는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되고요 해조류 미역 톳 다시마 김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드시고요 버섯류 표고버섯 팽이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이런 버섯들 중에서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특히 암환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조류 꼭 챙겨 드시고 버섯류 구하기 쉽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조금 문제인데 일반적인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은 꼭 양질의 우유로 짠 약국도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섯 번째 원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여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공동 저자가 썼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암 환자 순조률을 높인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공동 저자 한 분은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전집 반도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3개월 시암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1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은 거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 암이 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식사를 하면 암이 싹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식사요법을 한 거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을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의 저자분도 의사예요 의사 이런 병원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하시는 분이고 또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사요법과 동시에 병원에 치료를 같이 받으실 때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거 이 책의 얘기가 식사요법을 하면 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원칙 여섯 번째 원칙은요 레몬, 꿀, 맥주, 효모,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위해서라도 ATP가 필수적인데요 ATP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으면요 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TP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의 활동이 뭔가 저하가 되는 건데요 ATP는 구연산 회로로 불리는 반응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연산 회로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공장이 만약에 뭔가 멈추거나 가동률이 저하되면 기능이 둔화되겠죠 그러면 ATP가 부족하게 되고 ATP가 부족하게 되면 암 발생이나 증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구연산 회로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구연산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항상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 ATP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 암의 뭔가 생성이나 증식이 당연히 둔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레몬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레몬에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암투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원칙 3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량 섭취라는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도 별도로 빼가지고 여섯 번째 원칙으로 레몬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레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과일, 채소를 대량 섭취하는 것과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레몬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레몬 생즙을 채소, 과일, 주스에 섞어서 먹는다든지 물에 희석해서 기호에 따라서 여기다 꿀을 또 넣는다든지 요크루트, 여러 가지 요리에 소스로 뿌리는 등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먹어도 되고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레몬을 뭔가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겠지만 레몬을 선택하실 때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요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하룻밤 담가 놓으면 이 껍질에 있는 농약이 깨끗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하룻밤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즙을 짜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꿀 레몬과 함께 꿀 먹을 것을 또 권하고 있죠 이 꿀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외에 면역 증강에 좋은 비폴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수저 두술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능한 농양 걱정이 적은 양질의 꿀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꿀을 먹어야 되는데 꿀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꿀 보시면은 이제 아카시아 벌꿀, 사양 벌꿀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사양 벌꿀을 싸거든요 사양 벌꿀을 먹었는데 이 사양 벌꿀이 저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은 벌이 막 자유롭게 농장이나 숲에서 꽃에서 꿀을 먹어가지고 그 꿀을 만들어 놓은 게 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들이 근데 사양 벌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양 벌꿀은 그 벌에게 설탕물을 먹은 거예요 설탕물을 먹여서 그걸 통해서 벌들이 꿀을 생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사양 벌꿀보다는 그런 꽃에서 나온 그런 꿀주를 선택해서 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 효모,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 중간성질을 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이분이 얘기하는 암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라도 이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몬이요 레몬은 채소, 과일 섭취와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챙겨서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농약이 없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흐르는 물에 레몬을 씻고 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아서 농약을 제거한 뒤에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꿀은 하루에 큰 수저, 두 큰 수저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건강보조제로 이 맥주 효모균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건강보조제로 하루 10정씩 복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는 제가 빠트리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 맥주 효모균을 건강보조제로 하루 10정 이상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걸 무조건 사 드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책의 저자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챙겨서 드시면 암의 생성과 전이 뭐 이런 것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7번째 원칙과 8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번째 원칙까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식사 여러분들의 밥상이 이 원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분명히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이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결과물이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이 암 식사요법은 단순히 연구에 그친 게 아니에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공동 저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어요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시암부 위암 선고를 받아요 말기암이었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암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식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원칙 7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섭취하라 이제 원칙 2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마라 아니 심지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거의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위험을 높이는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암을 유발하는 지방산의 산악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자체는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름들은 열의 안정적이며 쉽게 산화하지 않는 심물성 기름입니다 지방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기름을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 중 하나를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사용하셔야 되고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류를 선택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함소에 보관해서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한번 쓰고 나면 아까워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굳힌 거예요 이 기름들은 몸에 해로운 트렌스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기름들은 특히 가공식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주의해서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자연수 섭취입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돗물에는 위생을 유지할 목적으로 염소가 첨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염소를 사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조리에 사용하는 물까지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맛있는 물만큼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용수나 하천물을 손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 페트병에 든 자연수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쓸 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얘기한 것 같고 요즘에 페트병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죠 종이컵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페트 이런 거에서 플라스틱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원경이라는 암 전문의 영상 진단을 하시는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논란에 대해서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 물질이다 혹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킨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 실험용 생쥐 있잖아요 그 흰색 쥐 거기에 주입을 했을 때 암이 발병하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도 뭐 아직 인류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 생쥐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페트병에 든 자연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리잔이나 아니면은 뭐 텀블러 뭐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연수 구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활성탄을 사용한 고성능 정수기를 이용해 여가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나 커피를 살 때도 가급적 자연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이나 차 등의 섭취는 최소 과일 주스를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마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최소 과일을 먹는 게 그 안에 수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과일 주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2리터 정도씩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 선에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식사 8원칙과 별개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금연금주입니다 흡연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담배는 바람 덩어리입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 음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적당량의 술은 먹어도 좋다 혹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나 기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암환자에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란 것은 우리 소화기 벽을 헐게 할 뿐만 아니라 식사 등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 중 하나를 다량이 아니라 소량 사용하시는 거고요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동물보다는 자연수를 섭취하시고 당연히 금연금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사법대로 한번 식사를 바꾸셔가지고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암세포를 좀 괴롭히고 없애는 이런 식사를 해보시고 나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아마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원칙 소개해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 바꿔가면서 건강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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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